김광휘 회장, 라인 갤러리를 돈 세탁과 비자금 조정에 이용했을 거야. 그 증거를 미라 네가 좀 찾아줬으면 해. 그래서 나를 갤러리 관장으로 임명한 거였어? 우리가 김 회장의 약점만 찾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라인 회장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. 그럼 넌 바로 라인의 한 주인이 되는 거고. 비자금 목록 찾으라는 거지? 응. 부르셨어요? VVIP 갤러리 미술품 거리내역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. 접근 권한이 제한된다고 뜨네요. 아 그 부분은 김광휘 회장님과 한선주 이사장님을 비롯한 몇 분에게만 권한이 허용되어 있습니다. 당장 풀어요 나한테도. 그건 좀 곤란합니다. 내가 김 실장을 자르고 왜 당신이 이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해요?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? 갤러리 관장은 나 윤미라예요. 한선주 이사장이 아니라. 지금 당신 목숨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. 정보 퍼pee 사랑 3 9 9 10 15